나선 수리캔 두개라고 분신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더러운 법사들한테 다 졌어 이거 법사들 더럽게 많아 여 녀석을 내고 이걸 내면 상대방도 죽이면서 내 것도 피해를 받으면서 추척! 두마리! 추척을 막 하는겁니다 남은건 마격이나 이런걸 해주시면 되구요 아시겠죠 무슨 덱인지 알겠죠 기법 기법이야 기법 저거 빨리 죽여야되는데 기법 어떻게 죽이지? 그냥 구울 내고 얘 죽일거 아냐 탁 치고 탁 치면은 이 녀석 피 1 남거든 그때 이게 나가면 돼 잔인한 감독관 이 녀석이 피 달아쓰 난투 이거 마격 쓰긴 너무 아까운데 이거 나가도 죽을거 같은데 아껴선 안돼 마격 아냐 마격 너무 아까워 한번 얼자 한번 무슨 난투야 초반이 좀 안좋아 이 덱이 초반을 좀 이겨낼려고 구울도 두장으로 바꿨는데 초반이 좀 문제야 기소로보 나왔어 지금이다 나갈때가 됐어 날뛰넷던거 그렇지 많이 내는구만 난투해도 되는데 걸려들어왔어 가라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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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아니 다른애들 한 번 남았고 아 가운데만 두개가 맞을 수가 있어 땜지랄게 있다구 난리아빠가 지금이야 다음은 난투다 이녀석아 흐앗 흐앗 넌 난투를 소중히 하지 않았지 자 받으라 싸워라 흐앗 야 제일꽂은거 아아 아아 좀 아픈거 남았네 아 뭐 괜찮아 이정도면 아아 아아 아 안돼 6호 아 안돼 안돼 아아 타오리산 타오리산 업으로 한 번 끌어주시고 자 좋아 코스트 하나 줄었구요 화염퍼어어어 화작 됐어 카드 다 썼어요 지금부터 저의 마이턴입니다 마이턴 지금부터 마이턴이에요 여러분들 보통의 수행사지 좋아 잠깐만 잘 계산해 3 3 1코인데 동전하면 톱날까지 가능합니다 드로우까지 가능해요 드로우까지 가능해요 부른다 받아라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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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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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에어어어 에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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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맞으면 위험하니까 이는 죽여야겠다 에어어 에어어 기다릴 수 없냐 아버지~~ 하아 딱 두 번만 때리면 돼 아버지야 아 이겼다 됐어 됐어 이겼다 이겼다 야우스 대만 법사 나가라 됐고 봤죠 저의 톱나리의 위력을 보셨습니 보셨냐구요 오신 손님이 투척폭격수 덱입니다 이거 아버지 덱이라고요? 아니야 우리집에 아버지 없어요?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집에 있는거고 손님들이 투척수랑 폭격수랑 손님들이 온거지 집에 아버지가 다 있을거 아니오 당연히 있는 덱이에요 지금 보실 분들은 빨리 보세요 덱 잘 공유 안하거든요 보실 분들 빨리 보시고 지금 스크린샷 해 지금 시간줄게 어 이거 캠도 좀 치워드려야겠다 3 2 1 땡 보여드렸습니다